마포구는 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지난 1일 마포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마포를 위한 여성취창업 및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식을 열었습니다. 최보슬 기자가 전합니다. 지난 1일 마포구청 4층 회의실에서 여성취창업 지원사업 및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약정식이 열렸습니다.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은 지난 2월 공모를 받아 여성자원금고,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, 서울지역사회교육문화협의회, 트리프티, 마포구당훈아가족지원센터 기관이 선정됐습니다. 각 기관의 사업별로 6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와 지역사회에 맞는 일자리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.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합정동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, 연남꽃길공동유가방, 사단법인 함께가는 마포장애인부모회, 마포여성단체연합회, 마포여성네트워크,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총 4,200만원을 지원합니다. 사업진행에 앞서 단체별로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비관리 및 집행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욕구가 해소되고,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.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.